우리 결혼식에 꽃, 하모니, 축가가 있어야겠죠. 축가가 있어야겠죠. 축가가 있어. 축가는 정말 엄청난 분을 제가 보셨는데요. 지금 준비가 됐을 겁니다. 대한민국 3, 4 가요 대상을 다 석권한 마지막 그 남자. 3, 4 가요 대상을 다 석권한 마지막 그 남자. 김종국 님을 모십니다. MR 형 내가 준비했어. 아니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. 이 안에서 뽕을 뽑네. 이야 이거 뭐 목도 안 풀었는데 큰일 났네. 사랑스러움을 준비했어. 딱 맞는 노래네요 사랑스러워.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하는 결혼 아닙니까. 많은 호응 해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함께.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예. 희철아 축하한다. 아 형 뭐. 진짜 같아. 진짜 같아. 희철 씨 축하해요. 우리 또 그 친구. 너도 푹 빠졌네. 결혼식에. 저 계속 할 수 있을까 arte 여기서 졸스. 여기 이제 찌파를, 이렇게 can we open. speople University ellioknopoul IH là. statue이 증명 appreciateded. 끝까지도 사랑스러워. 니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. 기다림이 즐겁고.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. 이렇게 너를 사랑해. 와우. 여친 loving까지 CHARACING chúng. 워, 머리부터 밤떡까지 다 사랑스러워 워, 네가 나의 여자는 게 사랑스러워 워,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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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기 즐겁고 태자 공기마저 달콤해 크게 사랑해 네, 왕두! 유철아 축하해! 감사합니다! 잘 살아야 돼! 잘 살아야 돼! 감사합니다, 진짜! 크게! 사랑해! 사랑스러워 가사 너무 좋아 나에게만 사랑스러워 아... 가사 노래 너무 좋아 아, 진짜 너무 러블리한데요, 근데? 뭐야, 그럼 희철이 한번 결혼한 거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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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